한국의 유조선 두 척이 최근 북한 정권의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유엔이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유류를 획득한 정황과 함께 중국 근해에서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들의 수상한 움직임도 포착했습니다. 북한이 공해죄을 포착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